안녕하세요. 판례행공부 5문장님의 판변TV의 박한교기 원단입니다. 2023년 3월 10월자 판례행공부 형사 고령자 폭행과 가정폭력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2월 2일자고요. 2022 어 48 결정입니다. 약간 불처분 결정에 대한 제안고 검사가 제안고를 했는데 파괴한정돼서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용을 보시죠. 행위자는 2021년 8월에 어머니인 피해자 93세를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행위자가 굉장히 고령이겠죠. 어머니가 93세니까 일은 뭐 가까이 아니면 하여튼 그런데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직군으로 긴급 임시조치를 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를 신청을 해서 2021년 9월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해서 노인복지법 위반을 적용합니다. 1심 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폭력범죄는 법에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노인복지법이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범죄는 대상이 아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호처벌을 안 한 거죠. 물론 이럽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는 존속폭행 등이 포함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처벌되는 법죄도 주장하고 있어요. 문제는 노인복지법 위반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처벌되는 죄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원심은 안 본거고 대법원은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행위객체가 노인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형법상 폭행상행죄와 행위타행이 동일하다. 다른 노인복지법은 연령기준 65세 이상 사람에 대해서 단순폭행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폭행인 노인복지법 위반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하고 가정폭력범죄가 맞다라는 겁니다. 즉 가정폭력범죄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심판단은 잘못됐다는 거죠. 즉 가정폭력범죄는 법률상 열거된 범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열거된 범죄의 그 후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부제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심은 이게 이 노인복지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범 맺조, 형법범 맺조를 해서 가중처벌 이런 형태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안 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꼭 그런 인용을 하지 않더라도 행위태양이 동일하다면 가중처벌되는 경우라고 보는 거죠. 대법원은 더 넓게 보고 있는 거죠. 넓게 보는 거에서 즉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상에도 다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노인복지법 위반도 가중폭력범죄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렇게 임시조치에 의한 처분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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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